이 정도면 거의 임패일 나 저격인데? 아 흡연은 쩔게 되는데 8색구 때문인지 몰라도 렉쩔다 아 근데 인테리어 쌓인다 큰일 났다 나갔어 다 나갔는데 나 빼고 네 하이요 잡겠다 그래도 닉스가 죽었나봐 인페일이 더이상 안터져 진짜 완전 탱트리 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편하겠다 일단 마디도 한 명 필요하고 허그나가 되게 잘 어울려줬는데 나가버렸네 탱커는 흡혈할 방법이 뭐가 있지? 탱커중에 주문흡혈 달린 애가 900만이고 또 누구있나? 아 인페일 왔다 아 죽었다 아 이거 힘들다 아 탱커는 흡혈 아 나 나 컨트롤해야 해 아직 아 아 난 이쯤에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아 죽음의 파동도 있네 그래 태탄할 건 많아 이리와 이리와 멀어져 안 터졌어 틀렸다 터져 리안 터졌는데 와 터졌다 너는 이리와 이리와 너는 이리와 안 터졌어 아 망해 터져 안 터졌어 아 아 아 아 아 이런 잡 쓰레기 같은 스킬을 흡혈 흡혈 퍼그나 흡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퍼그나 흡혈해 흡혈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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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그나 흡혈 퍼그나 흡혈 아 썬더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썬더 아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건 뭐야 아 피닉스 아트는 왜 만들었어 쓸데없는거 아직 임패일 없어 괜찮아 아직 임패일 없어 괜찮아 다 돌리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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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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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육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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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썬더 썬더 모바트 안 돼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아 임패일 나왔다 아 임패일 나왔다 동부하지마 목숨 없나 끝났어 와 아쉽다 아 퍼그나가 진짜 똑똑하게 해줬는데 퍼그나랑 나랑 둘이서 게임한거 같애 그래도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52분 같네요 이거 엔딩은 진짜 보기같이 보기같이